280등, 6등급이지만 한국대라는 명문대를 가고 싶어하는 웹툰을 그리는 귀여운 여학생, 나은호 역을 맡은 김태정입니다. 이제 아이돌이고 사실은 본업은 가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았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근데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. 물론 구구단이라는 그룹에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지만 현장에서 제가 아주 곤란할 만큼 질문도 많이 하고 캐릭터 분석도 많이 해와서 뭐 아이돌과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욕심 많고 재능 많고 부지런한 신인배우와 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연기에 처음 도전하는 만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빨리 배우고 그리고 얻어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.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모든 현장의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정말 운우라는 아이를 사랑해주세요. 제가 느낀 것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현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.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를 잘 빠져들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다행히도 저희 사촌 오빠가 지금 내 무슨 어떤 게임 회사에 지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오빠에게 처음으로 물어봤어요.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학생 때 지냈었는지 그랬더니 오빠가 내 친구 중에 웹툰 그리는 친구 정말 많은데 물어봐 줄까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덕분에 제가 그분들께 질문도 많이 하고 캐릭터도 많이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배웠어요. 이런 자그마한 습관에서부터 운우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느껴서요. 그런 작은 부분부터 최대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